다양한 번뇌가 있고, 그 번뇌들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집착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마음의 세 가지 도구로 구분한다. 독이 몸을 헤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번뇌도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번뇌는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을 막는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의 번뇌는 진짜 우리의 적이다. 번뇌라는 내면의 적은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외부에 있는 적은 최소한 피해서 숨을 곳이라도 있지만, 내면에 있는 번뇌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온다. 더욱이 내면의 번뇌는 결국 우리의 적으로 남는다. 언젠가 친구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내면의 적인 번뇌를 피해갈 곳도 없고, 번뇌를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없고, 번뇌가 공격을 멈추게 할 도리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상의 공성까지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악업을 쌓는 행동과 번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아집과, 아집으로 인해 약이 되는 강한 번뇌들도 일어나지 않기 시작한다. 자아와 모든 현상의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통찰하는 순간, 우리는 미혹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무지하기 때문에 내면의 적인 번뇌에게 지배당했던 것이다. 우리가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아집을 약화시킬 때 미혹한 중생의 인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인 아집이라는 무지를 약화시킴으로, 두 번째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모든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개인이라는 개체로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경험들은 삶의 주체와 행위자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통찰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부정이다. 관습적인 현상으로서 자아는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성론의 핵심이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뒤에서 반야신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불교의 가르침을 수행하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란 우리 몸과 마음 감각 지각 의지 인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운이 업과 번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의 이중생은 과거의 미혹과 번뇌가 모여 만든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고통과 번뇌의 원인으로 착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겠다는 열망이 강해한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은 번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은 소유물을 모두 버리고 포기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무지에게 조종당한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가망은 없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골칫거리에 휘둘릴 것이다. 이런 악순환, 윤회의 고리를 완전히 타파하려면 윤회하는 중생이 겪는 고통의 본성을 이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강한 열망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포기이다. 끝없이 고통이 반복되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우리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윤회를 버린다. 열반 즉, 니르바나는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열반의 건너편에 버려진 괴로움은 번뇌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인 번뇌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수행을 한다. 수행은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해하는 곳은 마음의 번뇌가 없는 상태이며 그것이 진실한 법 다르마이다. 마음의 번뇌를 서서히 없애려고 할 때 처음에는 거칠고 큰 번뇌를 다루고 그 다음에 미세한 번뇌를 다룬다. 단계별로 전진한다. 3세기 인도 불교학자인 아리아 데바는 400론에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부도덕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아를 버려야 한다. 마지막에는 모든 견해를 버려야 한다. 현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다.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열 가지 악과 같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저지르는 거친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는 것이다. 거칠고 부정적인 행동들을 어느 정도 삼갈 수 있으면 중간 단계에서는 직접 번뇌의 해독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키우고 집착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함을 깊이 생각한다. 이 해독제들은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킨다. 하지만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한 통찰을 기르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번뇌뿐만 아니라 번뇌의 잔여물인 잠재력까지 없애려고 노력해서 번뇌가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면 무지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고 번뇌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무지와 번뇌가 고통의 진정한 근원이고 무지와 번뇌의 결과가 진정한 고통이다.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에 대한 통찰이 진정한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향상시켜 얻는 자유가 진정한 소멸이다. 대승불교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반야심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 경전인 반야부 경전의 일부이다. 반야부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제의 전법륜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인도 라자그리아에 있는 영축산에서 가르친 설법을 근거로 삼는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인 초전법륜 시절에는 고통과 고통의 소멸 등을 강조한 반면 제2 전법륜에서는 독립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성을 강조한다. 대승불교에는 제3 전법륜에서 온 가르침도 있다. 대승불교 경전은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반야부 경전의 뜻을 해석해서 설명하는 경전과 불성의 이론을 설명하는 경전이 있다. 반야부 경전은 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3 전법륜에서는 수행자들을 돕기 위해 반야부 경전의 뜻을 해석해서 설명한다. 그들은 대승불교 수행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올바로 사용할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성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반야부 경전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허무주의가 결코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본래적인 존재의 공성은 단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피하는 방법은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특정한 현상과 관련 짓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신밀경에서 부처님은 자성이 없다는 무화의 개념으로 반야부 경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